총애가 뭐지? 기다려봐요 반지 보여줄게 추천답! 감사합니다 추천 안누리신 분들도 추천 어 총애 꼈어요 보니까 어디지? 이쪽인가 보다 내려와 밑에 뭐 없나? 아 밑에가 아니라 위에구나 가자 먹을거 다 먹었으니까 딱 한번만 저 오빠를 밀어떨어들여 죽여봤으면 나 아이템 다 먹었고 일로와 더와 더와 음 잘있어 적자님 안녕하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뭐라고? 못봐 못들었어 야 뭐라고? 왕의 법도인이라 뭐라고? 돌아가도록 내방자여 왕의 법도인이라 아 그딴거 없어 열어 닥치고 열어 오피님 안녕하세요 어 내가 왕이야 열어 어 내가 왕이야 열어 어 내가 왕이야 열어 아니야 두번째 뭐하는 분이세요?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왕이야 왕려를 지켜라 뭐지? 아 안녕하세요 아 썩을 아 미안해요 어 아아 와 죽였다 뭐세요? 당신은? 당신은 누구십니까? 어 어 오빠 아 돌았나봐 어 어 어 어 저기요 저 초회차인데요 아 아 아 에때봄 arkadaşlar 와 유도탄은 오졌다 뭐가 또 왔어? anybody 이건 뭔데? 누굴 죽여야 되지? 5. 3. 3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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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 올아버지님 안녕하세요. 아 허리 아파. 아! 맞았어요. 폭주설사님 안녕하세요. 닉닉 뭐쩔. 아 너 생략 안되냐? 아 야 생략하고 빨리 소원 좀 해봐. 아따 말 겁나 많네 진짜. 마장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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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도전! 아! 아! 아 따가워 도전! 도전! 덤벼! 인마! 아! 괜찮아! 먹으면 돼 도전! 도전! 하! 아나! 너 말고 또 다른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응원군 왔다! 너 일로와! 오우씨! 야 너 왜 치료가 돼있냐? 아! 아 쏘봐 아! 아! 와보시! 아! 오빠! 그건 아니야! 아! 따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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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 줬네 아뇨 미딜은 패스 아니죠 당연히 여길 내려가면 끝인가 봐요 뭐야 제일 싱겁잖아 쟤 레벨 업 2만 3천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해무니 매각 됐다 이렇게 하면 딱 되겠는데요 진짜 미딜을 상대해야 된다고 피를 또 어느정도 깎아야 되나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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